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는 그 옆에는 옛날에 제가 살아계실 적에 먼저 오신 조상님들 조각까지 불러드렸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고은봉 선생은 제가 직접 불러드렸잖아요. 무슨 노래? 선창. 선창 부를 고은봉 선생님은 진실한 그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불러드렸냐. 찬송가로 제가 편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둑가에 이슬 맺은 베이로 아멘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하늘나라에 와 계시잖아요. 그럼 현인 선배님은 어떻게 드렸냐고요? 현인 선배님. 아 신라에 다녀 불국사의 총소리가 들리어 온다 지나가는 나그네야 걸음을 멈춰라 새벽에 나의 밤 노래 별을 해 선생님 웃다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또 있는데요. 간단히 마무리만 해주세요. 이웅관 선생님하고 박동진 선생님이 청춘을 돌려달라고 서로 잘한다고 소미녀 남다미녀 이웅관 선생님 청춘을 돌려달라고 젊음을 다오 했더니 박동진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두둥 청춘을 돌려달라고 젊음을 다오 그러나 내 인생에 애원이 난다 나 님에 백년 사라야 된다 백세의 저세상에서 날들이려던 우리나라 통일